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한국의 희망 양향자 대표가 합당 선언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. 두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서로의 비전과 가치에 동의한다면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려면 과학기술 선도국가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최근 신당 창당 작업이 잇따라 벌어지는 제 3지대에서 첫 합당이 성사됐습니다. 관련된 내용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상캐스터